그렇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였지? 오늘 어쨌든 1&2의 볼카운트 뭔 소리야? 약간 높았습니다 2&2 157이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처음으로 선발로 등판하고 있습니다 로드도 4개 스윙 꼭 앞쪽으로 놓치면 그것까지 올라옵니다 스윙 선진 그래서 다음에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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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en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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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베 블러 크 its 해서 우리는 벨트 내지 않았습니다. 밀어내기 투수 교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1번 타자 유력은 그때도 엄청났어요. 말루 위기에서 더 얻어내고 있는 SKY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혁 선수의 미래를 본다면 교체가 전 맞다고 보여져요. 그렇군요. 두 점만을 내주고 아쉬운